안녕하세요 고경민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을 위해 골프 연습장에 찾아주시는데요. 꼭 연습장에서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간편하게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방법 위너스틱에서 알아볼게요. 필드에서 퍼팅을 하다보면 중요한 순간에 말도 안되게 짧은 퍼팅이 나오거나 혹은 너무 긴 퍼팅이 나온 경험 종종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공을 홀에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평소의 리듬감을 잃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일정한 리듬감의 퍼팅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저랑 연습하러 가볼까요? 아무래도 공이 눈앞에 있다 보면 작은 퍼팅 스트로크라도 공을 치기 위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눈을 감고 퍼팅을 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퍼팅을 하면 눈을 뜨고 할 때보다 공을 치기 위해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고 만일 급하게 치게 된다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몸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기 쉬워 잘못된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말을 하면서 눈을 감고 퍼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일정한 리듬감으로 필드에서 긴장되는 순간에도 멋진 퍼트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